자 다들 잘해나가 잘해나가 손이나 음영수나 한번 채워먹자 네 잘해나가 이렇게 조금 이따 하시고 소주 자 뭘 하자 드릴게요 맥주 한잔 하지 잔에다가 술이나 음영수나 한번 짜봅시다 자 제가 수술하지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6회 백제문화세회대전 발전을 유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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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재시네 대단하시네 아이고 참 어짜히 무슨 목소리를 하더군요 깜짝 놀랐어 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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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vol 아유 아유 아 여기 처음으로 네이로 한번 우여해줘 한 번이야 하유 간손아 건배죠. 우리 성립봉 빤은 네임이 건배죠. 네. 회장님 명령이기 때문에 백제 소화협회 발전을 위해서 건배를 제창하겠습니다. 다같이 건강과 협회 발전을 왜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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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